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설날이 지나고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모의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돌발 상황은 없을지, 백신을 맞은 다음 이상 증세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러시아 백신에 대한 궁금증, 김지 기자와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언론, 인터넷 포털, 유튜버 그리고 블로그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언론개혁을 본격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 장악이다. 즉각 반발했습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짜뉴스를 잡는 법일까요? 언론 자유 침해법일까요? 언론 전문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날 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설날. 설날 밥상을 들었다 놨다 할 화두 무얼까요? 이번 연휴 재보궐선거 후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저중자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하요일입니다. 어디서 뭐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만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설날 연휴가 성큼 다가왔는데 이번 설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들려주십시오. 지혜가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자, 설날에 일해야 된다, 쉬지 못한다 그런 분들 많은데요.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도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전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합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불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날 연휴 정상근 기자도 쭉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비리. 네, 비리. 정상근 기자도 함께합니다. 비리를 쫓으셔서 어쩔 수 없어요. 대화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어. 따라오세요. 넘어가겠습니다. 7231님께서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노량진 부근인데요. 명절 전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막히네요. 남부 터미널까지 8km 남았는데 소요시간 1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아무래도 명절이어서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많이 막힙니다. 네, 먼저 전화국 들어가겠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네요? 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후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이미 산업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백운규 장관을 넘어서 청와대로 갈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사찰 의혹 받았는데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를.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은 판사의 개인적 성향, 정치적 성향 등 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담고 있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면서 판사 정보 수집 업무는 일상 업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 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재판에서 다투볼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혐의 처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맡고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조사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서울고검은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판사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성향을 조사하는 것은 판사 사찰 의혹으로 바로 또 넘어갈 수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같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유죄가 나왔어요. 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사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또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 수단을 서슴치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고요. 김은경 전 장관은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이름이 주진우 검사였어요. 이분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분이어서 이 수사를 할 때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아무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은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진애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66.4%를 얻어서 경쟁자인 정봉주 전 의원을 앞섰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네, 김진애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서 거품에 도치된 박영선을 이기고 안철수 신기류를 걷어내고 특혜인생 나경원이 서울을 망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를 SF같은 공상으로 채울 수 없고 서울시장직을 대선 디딤돌로 내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거품에 도치된 박영선. 네, 김진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하라라고 요구했고요. 우리에게는 10년 전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부 선거 모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황희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는 정책보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어제 제기됐던 국회 본회의에 병가를 내고 출석하지 않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했죠? 네, 황희 후보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청문회에서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기된 의혹은 생활비와 관련된 것인데요. 황희 후보자가 월 생활비가 60만 원에 불과했다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3인 가족의 월 생활비가 60만 원밖에 안 나오냐라는 건데요. 이에 앞서 황희 후보자는 아껴 쓰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 해명이 더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 60만 원이라는 내용은 조금 잘못 전달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좀 더 자세히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실제 생활비 지출이 3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결제액을 단순히 12로 나눴기 때문에 6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황희 후보자의 통장이 50여 개에 가깝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황희 후보자는 대부분 소액 계좌로 통장 정리가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거의 없고 황희 후보자의 그냥 주변 그리고 가족 얘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 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고민하겠다라는 답변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현황 오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모두 303명인데 다만 어제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 발생 273명이고 해외 유입 확진자 30명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지난 8일 이후 지역 발생 11건, 해외 유입 45건 등 총 56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26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80명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났는데요. 80명이나 됐어요? 네, 영국바리 64명, 남아공바리 10명, 브라질바리 6명입니다. 네. 신규 변이 감염자 중 26명 중에 22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나머지는 경남, 전남, 시리아인 친척 집단 발생 사례 관련자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6일부터, 이번 달 26일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내일 식약처 최종 점검위원회를 통해서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24일 7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5일부터 보건소 등 접종 기관으로 백신이 배송되고,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도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성추행 의혹 지게 됐어요? 네, 진성준 의원이 5년 전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이 주장한 사람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지난 총선 때 진성준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한 바 있는데요. 그렇죠, 서울 강서울에서 같이 붙었죠. 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진성준 의원은 가짜뉴스라면서 반드시 음분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 때는 없었던 얘기인데, 유튜브에서, 본인의 유튜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에 근무 중인 30대 노동자, 설비에 몸이 끼어서 사망했어요. 네, 김용균 노동자 때와 비슷한 참변이 어제 포스코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30대 하청업자 노동자가 주변 설비가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건데요. 고인은 사고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용균 노동자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네요. 네, 포스코에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 언로더라는 운반 설비가 있는데요. 철광석 원료 같은 것들을 퍼나르는 설비인데, 점검이 진행 중일 때는 기계들을 멈추는 게 상식인데요.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지만, 언로더가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추락, 그리고 트럭 충돌 사고로 2명이 숨졌고요.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무려 19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이 중에 14명이 협력업체 노동자입니다. 올해 초 포스코 회장이 직접 안전관리 강화에 3년간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달만 해도 고용노동부가 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계속 돌아갔고요.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죽어야 이렇게 노동자들의 생명이 존중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에서 애플카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협상은 결렬됐는데, 현대차 임원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알았나 봐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까? 네. 지난달 8일 한 국내 언론에서 현대차그룹이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 중이다, 개발을 협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현대자동차 주식, 기아차 주식이 막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가 어제 애플카 개발설에 대해서 공식 부인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현대차 일부 임원, 임원 13명이 3,400주 넘게 고점을 찍었을 때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주식이 크게 떨어졌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익을 봤다라고 하는데요. 3배나요? 네. 이에 대해서 불공정거래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개미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현대차 임원들은 이렇게 그 소식을 알고 빠져나갔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나 12시 반쯤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을 했는데, 아이는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이 과정에서 아이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고, 학대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 등 40대 부부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처음에 아이를 몇 번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아이에게 물고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고문이요? 네. 이틀 정도 때렸고,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뺐다라는 행위를 했다. 잠시만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의 머리를 계속 물에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군사독재 시절 때 있었던 그 물고문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아이의 사고 원인이 익사는 아니다라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쇼크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요. 실제 아이 몸에 멍과 함께 묶인 흔적까지 발견돼서, 결박한 뒤 폭행했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10살 아이를 묶어놓고요. 네. 자세한 부검 결과는 2주 뒤에 나오고요. 경찰은 구성경장을 신청했습니다. 아... 이모가... 이모부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두 사람 모두 구성경장이 신청됐습니다. 10살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되네요.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연경님께서 울산인데요. 설 연휴에 집콕하려고 식량 구매하러 하나로 맡아왔습니다. 식량 구매. 뭐 굉장히 뭐 일단 많이...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 시대여서 마트 가거나 시장 가도 한 번에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시장 가는 횟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울산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설 대목이 겹쳐서 하나로 마트. 너무 복잡하네요.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설날 잘 보내십시오. 이찬규 님은 저희는 육남 1녀 가족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5인 이상 모임 금지라 올해 구정 제사는 못 모시고요. 지난주에 일요일에 남자 형제 4명만 부모님 산소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많이 섭섭했지만 저 세상에 계신 부모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 잘하셨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실 겁니다. 8672 님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천국입니다. 아이들이 불행한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렇게요. 10살짜리 아이를 묶어서 때리고 물고문을 했다뇨. 너무 좀 가슴 아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년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도 내내 차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돌발 상황도 잇따랐는데요. 지금은 퇴근 차량들까지 몰려있어서 혼잡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신탄진에서 화불차 사고를 4시간 가까이 처리하고 있어서요. 남청주부터 10km 구간으로 여파가 길어졌습니다. 미리 남청주 나들목에서 오해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전으로 한남에서 양제, 신갈부근부터 수원까지 차가 많고요. 안성북은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좀 더 가서 북천안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와 갓길 맞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감곡나들목부터 10km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화월곡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요. 한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고요. 종합분개점부터 1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경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0N0. 21대 국회에 보내는 뜨거운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 커리어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스타평론가 어서 오세요. 정치는 예술과 영감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두 분이 그렇게 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름에는 영이 들어가서. 그렇죠. 평생 그렇습니다. 마키님께서 영앤영 최평은 이런 명절 밥상 전문가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아주 오늘 맛있는 재료를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도 밀리지 않습니다. 명절 때. 양보해드릴게요. 아니 여기 데이터가 뼈라면 저는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절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됐어요. 구속됐어요.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네. 직권남용. 지금 우리가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는 바람에. 이건 파명감인데.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직권이 없는 자가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법농단 판사들이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질무죄. 질무죄. 이 부분 때문에. 타무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직권남용이 인정됐는데 직권남용이 이게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국정농단 때 일부 인정이 됐었죠. 그게 바로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논리적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초기에 야당이 총공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주로 공기관 공기업의 주요 대표나 임직원 기관장들이 이 환경부 신임 장관이 와서 사표를 종용했다.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고발까지 돼서 장시간 재판이 오다가 오늘 우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강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재판 다 잊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정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직권남용이.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임원들을 압박해서 사표를 쓰도록 만들었다. 이게 과거 정권에서는 사실은 일괄 사표를 받았어요.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장, 감사 이런 사람들 일괄 사퇴를 받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일괄 사퇴를 받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거의 대부분 그 자리를 지켰죠. 유임하다가. 사실은 그 부분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달라요. 정부마다. 그런데 이제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던 분들을 임기로 보장해줘야 하느냐.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맡기면 일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저는 후자 쪽이 더 맞다고 보는데요. 통상은 본인이 용태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괄 사퇴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재임을 길게 가져간 분들도 있고 임기까지 끝까지. 여러 유형이 있었는데 이 환경부에서는 이제 일부는 또 자진 사퇴를 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스스로가 옷을 벗은 분들도. 환경부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장관이 무리하게 집권을 행사해서 서표 제출을 종용한 거 아니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죄가 좀 성립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한테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청와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더 무거운 만약에 형량이 떨어졌다면 이게 이제 그 뒤로 또 청와대까지도 여러 가지 수사의 칼날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장관 쪽에 좀 더 혐의가 무겁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수사팀은 지금 이제 해체돼가지고요. 재판으로 갔어요. 수사검사는 그만뒀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명단이 쭉 있고 OXOX 이런 게 쳐져 있는 명부가 나와서 야당이 이제 공세를 폈었는데 환경부가 당시에 이제 해명했던 내용은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사임할 것인지 계속 재임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본 표이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인사가 아니다. 명백하게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이 커졌던 건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집행유예라고 하지만 이게 이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저는 선거 상황에서 또 야당이 이건도 총공세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터졌다고 봅니다. 야당의 총공세를 이어가던 북한 원전 문제는 거의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받아들여졌다면 이게 좀 커질 수도 있었는데. 검찰로 치면 일승일패가 된 거예요. 어제 오늘. 그렇죠. 그런데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상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장 기각. 이게 훨씬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고 또 이 부분은 청와대까지 충분히 겨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는 이어가고 있고요. 환경부 사건은 오래전에 끝났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백 전 장관 관련 산업부 관련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바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백 전 장관이 기각돼서 이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이게 오늘 조간의 대부분의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172자인가요? 기각 사유에 대해서 보통 10매자, 20매자, 증거인멸 없으기, 뭐라고 하죠? 도주 우려 없으기 이런 식으로 짧게 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범죄가 소명되느냐인데 범죄 소명 측면에 있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범죄의 구속에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서 사실 검찰이 별로 입증한 게 없는 거 아니냐는 대목입니다.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깊돌아오겠죠. 바로 그런 비난이,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북한 원전 관련된 수사, 원전 관련된 수사는 가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어요.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4월 재보궐선거, 지금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좀 보입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신년 여론조사가 막 쏟아졌죠. 원래 연말 연초되면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정부 여당이 굉장히 악재가 많았던 사면론도 있었고, 윤석열 총장이 복귀도 했었고. 연말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좋았죠? 좋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론조사 해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 이러면서 야권 쪽이 굉장히 우세한. 정당 지지율도 야권이 우세했어요. 그리고 격차가 꽤 컸습니다. 두 자릿수까지도 나오고, 양자대기를 해보면.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가, 그 뒤로 대통령 지지율이 완만하게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고, 백신 문제가 좀 가라앉았죠, 논란이. 이러면서 1월 한 20일경 전후로 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다시 40%대로 도약을 하고요. 터닝포인트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당 지지율이 따라오르는 것. 같이 올라왔죠. 민생에 주력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에 박영선 전 장관이 출석표를 던졌고, 드디어 등판하면서. 등판하면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양상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그러면서 또 약골에서는 김종인, 안철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초반에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권을 잡는 양상이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끊어내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끊어내면서 오히려 주도권이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는 양상. 최근에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오세훈. 양강 구도가. 그 두 후보한테 지금 이목이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좀 집중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금태섭 단일화 이게 나오면서,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가 나오면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 또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나경원 의원도 추마 선언 때 굉장히 뭔가요, 굉장히 사람들의, 새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죠. 독하게, 섬세하게. 머리끈 또 질끈 묶고, 이런 어떤 강단 있는 모습들, 이런 게 또. 머리끈, 질끈 묶었다고 기사가 한 100개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박영선 장관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안심번호로 조사했을 때, ARS 조사 방식과 전화면접 조사 방식하고 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ARS로 조사했던 TV조선이라든가 시사전화, 이런 데에서는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고요. 두 후보 간에. 반면에 문화위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위로. 그리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내에는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신년초에 비하면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최평. 다경원 후보가 1억, 결혼하면 1억, 출산해도 이렇게 던지고. 전체 5조 원이 필요한 공약을 냈죠. 지난주에는 오세훈 후보가 VIP 문건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후보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그걸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오면. 노이즈 마케팅은 되죠. 선거에는 도움이 됩니까? 선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질을 봐야 돼요. 정보의 양밖에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의 양, 우리가 숫자는 데이터 얘기하지만, 저는 감과 촉은 질인데, 옛날에 무슨 무지하던 시절에나, 나경원, 나경원 이름이 나오면, 나경원인가 봐, 추세가 생겼는데, 요즘에 민주시민들이 굉장히 고도화된 정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신환 후보가 드라이브를 걸었죠. 나경영이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허경영이 소환됐습니다. 네, 허경영 총재에 비유한 건데. 오늘은 허경영 씨가 직접 나와서 또 얘기했더라고, 기사를 또 큰짜박하게 써줬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선 마당인데. 예비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아까 노이즈 마케팅 측면에서는 허경영의 이름을 다시 소환해 준 결과가 돼버렸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예비 후보는, 난 나이팅게일이다. 또 이렇게 받아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1년짜리 남은 기간을 임기를 채우는 시장이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걸 비판하려면 당 지도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부산에서는 한일 해저톤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100조 원이 넘는 사업이고, 한국과 일본 간의 국책사업으로 양국이 합의해도 이게 한 10년, 15년 걸리는 사업이고, 230km의 바다를 뚫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수심이 한 100m까지 되는. 그건 좀 부정적 평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게 선거판인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 5조짜리 공약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부에서 싸우면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시너지가 나는 게임을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했다.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오세훈 전 시장이 비판했냐면, 너무 강성보수 색깔을 띄워서 당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여기 또 황교안 전 대표가 소환이 되잖아요. 황교안, 나경원 투탑 체제 아니었느냐라고 비판을 해요. 그렇죠. 지난 선거 망친 사람들이 바로 당신 아니냐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중위 위원장도 계시잖아요. 그때 선대위원장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게 과거 지도부와 현재 지도부를 동시 타격하면서 사실은 이게 또 제살 깎아먹기에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첨예한 선거, 치열한 선거에서는 누가 실수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실수가 지금은 잊혀지지만 TV토론회를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기 전에 9709님께서 중도층이 설문조사에 응하기는 하는지 궁금해서 궁금해요, 궁금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중도층이 설문조사에 지금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사 취의는 앞으로 계속될까요? 재보궐선거 두 달이 채 안 남았는데. 데이터박. 그게 또 방송 뭐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미리 넘겨짚었어. 중도층이 사실은 정치저 관여층이 조금 더 많죠, 사실. 많은데 그렇다고 중도층이 응답을 안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서 말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끊으려게도 좀 미안해서 응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중도 성향 중에 정치저 관여층들도 좀 응답을 편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ARS 안심번호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기계 의미이기 때문에 끊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저관심증이 낫습니다. 그러나 과연 총선의 보궐선건데 투표율이 50% 초중반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 과연 뭐가 더 적중력이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선례로 보면 휴대폰 가성번호, 안심번호를 하되 ARS 안심번호가 조금 더 적중력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좀 낫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빙선거가 될 거예요. 여야가 박빙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중도층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스윙보터들이 어느 쪽으로 살짝 기우느냐가 승패, 당락을 가늠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선거의 구조예요. 양자구조냐 다자구조냐에 따라서 중도층의 표는 엉뚱한 대로 쏠리고 다 사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선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측이 과연 범야권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인데 이게 쉬워 보이지 않고.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박시영 대표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한쪽 축의 수장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투표 만났더니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 우리 당을 이미 제꼈다. 그래서 그때 입당하라는 얘기에도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없다고 했던 것이다. 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선거도 안 끝났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본선주자 나오면 단일화는 해야 하는데 안철수 중심의 단일화는 없다. 이 선언에 다름 아니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거를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발언들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삼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계속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 단일화는 상당히 먹구름이 끼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했어 이러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단일화를 해본 분들은 아는데 협상 과정에 해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일반 그냥 광역단체장 동시선거에서 한 선거가 아니라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초비의 관심사 아닙니까? 전초전이죠. 거의 준 대선급인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단일화 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역선택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보수 야권의 단일화에 대해서 그닥 자기가 원래 찍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람을 거꾸로 역선택해서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론조사를. 그런데 이런 초대형 이벤트가 벌어지면 대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일화가 들어가면 지난번 2012년 안철수 문제일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전, 4, 5일 전에는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언제 단일화 할 것처럼 막 언론이 나오잖아요. 며칠간 며칠날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 기사가 나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막 5%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누를 짤 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 빼자. 오히려 자기가 더 세니까 국민의힘 최종주자한테 민주당이 역선택할 가능성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룰을 단일화 룰을 그 삽박싸움 하나, 문구 하나에 따라서 지금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면 더 좀 예민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최종주자까지만 결정이 됐거든요. 방식이 100% 여론조사를 하되 민주당 지지층까지 모든 지지층을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여성 가산점 10%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나경훈 이 두 분이 피말리는 접전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철수, 금태섭 승자와 2단계 단일화는 아무런 눈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최종주자가 부각되는 시간을 벌어주려 할 거고 그 당시에 여론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이게 민주당 최종주자하고 양자대결 중심으로 갈 거냐. 예를 들면 박연수, 우상우 둘 중에 한 분이 되시면 그분하고 나경훈, 오세훈, 안철수 가까이 붙여보는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보수 야권, 범야권의 후보로 누가 좋다고 그러냐. 서로도 중심으로 갈 거냐. 민주당 지지층은 뺄 거냐, 뺄 거냐. 이런 강론이 굉장히 다 강론에 따라서 몇 퍼센트 움직이기 때문에 이 누르를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설명절 지나면 2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2월은 날짜가 짧잖아요. 2월 진짜 금방 끝나는데 그럼 3월 1일에 제3지대 단일화 주자가 발표돼요. 그리고 사흘 후에 3월 4일에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발표가 돼요. 그럼 실제로 지금 시작해도 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시간이 일주일 남짓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몇 번 해봤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김연아 비대위원이 주진우 라이브에 와가지고 야권 단일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언론 많다. 부동가들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되는 게 좋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잘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할 텐데 과거 선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쉽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박시영 대표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TV토론이 변수가 될 것이다. 맞아요. 코로나 시대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TV토론이 더 중요해졌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태섭 안철수 TV토론 해야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국민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 같이 또 TV토론 해야죠. 그리고 토론의 횟수, 질, 횟수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횟수를, 금태섭 후보 쪽은 횟수를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계속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런데 사실 언론이 얼마나 받아줄지도 모르겠어요. 공중파가. 왜냐하면 2단계 단일화를 더 관심을 가질 테니까. 최종 단일화. 그것도 민주당과의 형평성 이런 게 있어서 공중파에서 얼마나 횟수를 조정하거든요. 민주당 경선에서 TV토론 몇 번, 국민의힘 몇 번.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번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횟수보다도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테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딱 트집이 하나 잡히면 일파만파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실수할지 TV토론에서. TV토론은 무조건 안철수 후보가 불리해요. 왜요? 이건 안철수 대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생겼지. 안철수 예비 후보를 위한 조언인데 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뺏길 게 많잖아. 금태섭 전 의원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뺏어올 것만 있지 내가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훨씬 도전자가 공세적으로 나가죠. 그러면 부자 몸조심을 하게 되죠. 안철수 후보는 말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최근에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한데 안철수 예비 후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무증점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쟁점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여기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도입니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을 준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2월 15일에 첫 TV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도 잡았습니다. 두 번째 TV토론은 2월 25일에 실시하기로. 열흘 간격. 두 번 하는 거네요. 최소 두 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 날 결정하신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관심은 국민의힘 TV토론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신환, 조은희 이 두 분이 약간 지금까지 메시지를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쪽에 좀 각을 세우는 입장이에요.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선두주자니까. 그러면 이제 3대1 싸움이 됩니다. 오세훈 후보까지 보면. 그러네요. 나경원 후보가 1대3 구조로 싸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TV토론 방식이 세 명이 같이 하는 방식이라 1대3 구조는 아니지만 매번 2대1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말솜 씨가 뛰어나잖아요. 대변인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불꽃튀는 설전이 좀 예상이 돼서.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벌써 재밌네요. 그런데 지금 아이고 이게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좀 설 전에 한 번 하고 설 끝나고 한 번 하고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면 연휴로 돌입하기 때문에 밥상머리 민심이면 재미있는 재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항상 여의도에 저희 취재할 때 가보면 명절 전에 설날 추석날 밥상머리에 이 화두를 던져야 된다. 계속 고심하지 않습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거든요. 지금 안 모여요. 이슈가 없어. 안 모이니까. 안 모여서 그럴까요? 안 모여요. 설 지나면 관심이 떨어져서 치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에 묻힐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바로 백신이에요. 지금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두 가지. 하나 방역, 하나 경제. 이게 제일 큰 건데. 코로나 방역이 최고죠. 코로나19 지금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여당이 유리한데. 문제는 방역당국이 지금 초긴장하는 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럼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는 속도와 백신이 접종되는 속도의 속도 싸움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자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내일 결정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춘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화이자가 2월 말, 3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름에 들어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제일 큰 이슈예요. 사회적으로. 그 다음은 영업손실보상제 언제 하느냐. 4차 재난지원금 3월에 지금 준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언제 주느냐, 얼마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그런데 이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데 정치 공방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건 정말 국민, 시민들을 외면하는 일이 되고 시민들도 외면할 것이다. 저도 이번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가장 큰 변수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가느냐, 이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가느냐, 이쪽이 더 큰. 연동돼 있죠. 네, 큰 연동돼 있죠. 잘 구졌어요. 관심사로. 역시 예리합니다. 제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 사이에, 오늘 내일, 내일 남았을 텐데 내일, 예를 들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보편과 선별 두 가지를 다 하겠다. 이낙연 당대표가 얘기하는,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선별만 좀 하자. 맞아요. 이러면 대통령도 재정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최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내일 뭔가 정리된 메시지가 나온다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여당과 지금 청와대에서는 밥상머리를 들었다 놨다 할 이슈를 던졌다고 보이는데 그럼 야당이 지금 못 던지고 있습니까? 야당은 어차피 지금 개별 후보들한테 맡겨놓은 메시지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당이 좀 아쉬운 게 바로 그 대목인데 지금 이제 야당이 기대하는 건 지난해에 가장 재미 본 게 뭐냐면 일명 추윤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부 내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법무부 장관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정리가 하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박범계 장관은 어떻게든 직접적인 격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패싱이냐? 패싱 아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계속 패싱이라고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이걸 받아서 이거 봐라. 박범계 장관도 추미애 시즌2 아니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1인 시위죠. 주호영 원내대표. 계속 얘기하는데 국민들한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별 관심이 없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비난을 해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럼 옳다.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 게임이 아닌 거예요. 탄핵은 탄핵대로 사유가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건 명백하니까 저건 잘못했네. 혹은 또 임판사가 더 문제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갑론을박이 있는 가운데 이것은 생산적이지가 않은 논란이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되면 총무새를 하려고 했는데 김이 빠지니까 대신 김은규 전 환경부 장관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기억을 못하는 이슈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밥상머리에 올릴 재료를 야권이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아쉽다. 유일하게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단일화가 비행한 적이에요. 해저터널 얘기하시잖아요. 6726님께서 요즘은 명절에 정치 얘기 안 해요. 싸우기 싫어서. 각자 스마트폰을 만지고 놀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부산 가덕도 해저터널. 이 문제는 밥상머리에서 큰... 부산은 오를 겁니다. 아, 부산에서는요? 부산에서는 적어도. 왜냐하면 부산은 가덕도 있고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법 26일 날 본회의 처리하겠다. 민주당이 궁금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 때 국민의힘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느냐. 특히 당론을 권고적 당론 수준에서 머물 거냐. 아니면 강제적 당론을 할 거냐. 자율투표 형태로 갈 거냐. 당론을 확실히 정하고 갈 거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해저터널 관련해서도 이슈가 죽은 게 아니에요. 박경준 후보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저터널에 대한 논쟁도 계속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율은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고 있으나 이슈는 여당과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던지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이슈가 되는데 부산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거죠. 추석 민심에. 이게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성되고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냐. 그런데 처음에는 김종인 대표가 신공 하나 만든다고 이게 경제가 나아질겠느냐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바뀌었어요. 여야 이견이 없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TK 민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재보선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본산으로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다수의 석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 민심은 TK까지 동의를 받아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조치한 얘기하는 과정에 옆 동네가 신경 쓰이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천인공로할 처음에 얘기 나왔고 중앙정치무대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지도부에서도 얘기 안 하는데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죠. 이 군인께서 부산 가덕도보다는 민생 일자리 부동산 얘기 훨씬 더 많이 해요. 내려와서 현장 조사 좀 해보세요 얘기합니다. 2일 3천리님은 부산 사람입니다. 주변 분들 가덕도 해저 터널 관심 없습니다. 이게 부산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원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배 드릴 테니까 새배 또는 나중에 주십시오. 설 잘 보내십시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작하겠습니다. 나 좀 내버려봐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했나요 그녀는 내 맘을 쫙쫙 놨다 쫙쫙 놨다 쫙쫙 놨다 내 맘을 쫙쫙 놨다 쫙쫙 놨다 쫙쫙 놨다 내 맘을 쫙쫙 놨다 쫙쫙 놨다 쫙쫙 놨다 내 맘을 쫙쫙 놨다 쫙쫙 놨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에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중학생인 진주가 일자리를 잃고 상심해 있는 할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진주의 할머니는 진주의 할머니는 집 나간 아들 내외를 대신해 진주와 남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건물 청소를 하며 부지런히 돈을 벌었지만 얼마 전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할머니 행여나 손주들이 걱정할까 봐 애써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 뒤편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요 얼른 자라서 할머니의 고단함을 씻어드리고 싶은 진주는 오늘도 희망을 기대하며 할머니처럼 포근히 웃어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살해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에 비치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일부 영남권, 전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영동 및 영남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특보는 점차 지속 강화되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겠고 내일도 맑다가 수도권과 충남의 경우는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9도 등 6도에서 12도의 분포입니다 이렇게 당분간 온화한 남서풍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공기로 인해 해상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 수증기가 밤사이 응결돼 안개 끼는 곳이 많다는 게 좀 우려됩니다 특히 모레부터는 서해상에서도 바다 안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중부 내륙으로 유입이 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운행하실 때 이용객들은 운항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4.7도였는데요 내일은 8도로 오르겠고요 모레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기온이 더 올라 맑고 포근한 날씨로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바람 강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41%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최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웬말해 보셨습니다 네, 지난 5일인가요?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선 때부터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과 더불어서 언론개혁을 중요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확실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뭐가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학계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고 또 발의하실 분 10명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늦었지만 저희가 하여튼 언론개혁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했을 경우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사실 언론관계 소송도 많이 하시고 언론전문변호사로도 활동하셨어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는 어떤 뜻입니까? 기존의 언론관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떠올리시는 데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나 만족할 만한 경로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쪽 다 피해 구제에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호소를 해도 뭘 들어주는 게 별로 없고요 소송으로 가면 막 3년, 5년 돈은 많이 들고 또 거기서도 또 언론사 편을 들어주는 게 많아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전직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경우에는 또 위자료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소송 관련해서 피해를 인정하고도 60% 정도가 손해배상액이 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 스스로의 책임을 좀 인지하고 성찰하는 걸로는 너무 미흡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당의 법안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지금 알고 계신 노동위원회가 있잖아요 노동위원회가 해고노동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진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개편을 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언론사로부터 입은, 언론 등으로 입은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정정보도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지당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귀퉁이에 조그맣게 내는 정정보도로는 안 된다 애초에 냈던 오보 수준으로 똑같은 빈도와 똑같은 분량으로 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악의적인 왜곡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 배상이 가야 된다 징벌 배상의 내용으로는 기존에 위자료 중심의 손해배상을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3배, 5배 이런 논의만 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점을 둬서 언론사가 그걸로 인해서 얻은 이익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일은 반복된다 그래서 기사가 걸려있던 기간 동안에 총 매출액을 계산해서 최저한, 최소한도의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민주당도 여러 언론 관계법을 냈는데요 민주당의 법안과 대표님이 발의한 법안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시는 부분은 징벌 배상액의 산정 방식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간 공을 들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봤자 500만 원 미만의 돈을 배상액으로 받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 돈 물어주고 만다라는 식의 일종의 배짱을 내미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벌 배상이라고 지금 민주당안이 나오고 있는 것은 3배, 그거의 3배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타의 법안들이 징벌 배상이 그렇다라는 논리신데 언론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라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놔서 3배 해봤자 그러면 1,5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가 그럼 태도가 달라지겠느냐 책임의식이 달라지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는 그 기사가 걸려서 공개되고 있었던 기간에 매출액 전체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걸 초과하는 금액으로 징벌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깨시미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짓을 목적으로 이런 걸 증명하면 힘들 것 같아요 잘못된 기사를 판별하는 기준,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최강욱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사설과 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 기준을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간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의 원칙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안에서 두고자 한 거는 언론사가 그걸 보도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자신들이 감당할 손해보다 크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보도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일부만 강조해가지고 허위보도,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그런 식의 간주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안의 일부만 가지고 지금 이 사안을 설명하는 거는 그렇죠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기자라는 거에 중점이 있어야 되는데 주진우 기자라는 다섯 자 중에 진짜 하나만 꺼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의 논리를 풀어가버리면 아무 보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의적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면서도 당장 언론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언론들은 정부 비판 보도를 막는 검열기구다 언론 재갈물리기다 이런 비판 나옵니다 네 언론이 지금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로 치환해가지고 누리는 방종 그거에 따른 피해하고 언론이 실제로 느끼는 책임하고 과연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질의 짐작으로 겁먹고 흥분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 허위 보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허위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그걸 할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야당의 경우에도 언론관계법을 만들면 언론 탄압이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법관을 탄핵하면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검찰개혁안을 만들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추억에 대한 어떤 깊은 뭐랄까 데자뷰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누리고 있는 취재의 자유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으로 가는데 언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도 개혁해야죠 그리고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보여줬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죠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뜨끔할 거예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변호사로 언론 관계된 소송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지켜보다가 지금 정치권에서 와서 언론을 봅니다 언론을 대합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정말 제가 꼭 소송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나름의 큰 사건 시국 사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취재원으로서 언론인들을 접촉할 기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달리 지금은 말하자면 클릭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속보 경쟁도 많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통한 또 기자들의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한 기사의 기자의 의지와 능력이 담긴 보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고 예전에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부 기자들도 어떤 아이템을 잡고 취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 취재를 해놓은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것도 크로스체크를 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누가 지시를 했는지 하여튼 그 사람이 요구하는 단어를 받아내라라는 지시를 받는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그 단어를 말할 때까지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많은 게 그 다음에는 아예 어떤 틀을 짜놓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를 수집하는 식의 취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 몇 개만 조합하는 데 필요한 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걸 받고 그게 이제 한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한 70%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아까 말씀드린 고민이 담긴 기사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교육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답을 써내는 걸로 등급을 매기고 성적을 매겼던 것들이 지금 기자분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고 또 언론사의 현실이라는 게 속보 경쟁에 매몰되고 클리스 장사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이슈가 말이 되든 안 되든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워딩만 필요하다 고민은 필요 없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주요 취재 취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타깃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최강욱이라는 열린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됐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뭔가 언론인들 보이시기에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이 느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예 아니오로만 당신은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본다 따진다 그러니까 언론이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물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팩트부터 묻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마이크를 들이대실 때 제 이름이 최강욱이고 과거에 전직 변호사였고 현직 의원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마이크 드리고 당신 지금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면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구체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나 또 반성하지 않는 언론 개혁의 문제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 네가 얼마나 그렇게 깨끗해서 우리한테 지금 칼을 들이대는 거야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이런 자존심을 제가 상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뭐 제 사건 얘기라도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초에 지금 제가 최근에 선고받은 그 업무방해 사건에서 언론이 저를 타겟으로 해서 주로 비방하는 보도를 냈던 것 중에 핵심이 저 인턴 활동 한 적도 없는데 그 부탁을 받고 가짜로 써주고 나서 지금 자꾸 거짓말한다 이런 식의 보도를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중개하는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판결에서 그거는 활동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인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1심 판사의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얘기하면서 기존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이런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아닐까요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런 법안 추진했다면 비판이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권위주의 정부라면 그런 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해서 언론의 입에 재간을 물리는 걸로 사용했을 겁니다 제가 데자비를 말씀드렸는데 헌법상의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헌법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서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어떤 것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곧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리고 저희 당의 법안에 대한 어떤 성원과 박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언론을 다 지금 재갈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언론, 나쁜 기사를 지금 타겟하는 거예요 문제 삼는 겁니다 김지영 님께서는 비방 목적이니 뭐니 애매한 부분 꼭 짚고 가시길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0385 님께서는 결과가 틀리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의혹 제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이죠 취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걸 오버일 가능성을 확인했는데도 그걸 계속 밀어붙였다면 답은이 악의적이고 그런 걸 처벌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의혹 취재할 때 크로스체크 열심히 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게 미비하지는 않았는지 처벌할 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보이는데도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너무 많아서 언론 개혁은 언론사에서 개혁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안이 쏟아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언론 개혁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언론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2월, 3월에는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이 부분에서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심각하게 언론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만 해도 지금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지금 시민의식은 이 정도에 와 있는데 언론이 이걸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통탄할 일이죠 네, 세상이 다 바뀌고 권력기관도 다 개혁하고 있는데 언론은 개혁하기를 좀 주저하거나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이렇게 보면요 자, 열린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애 후보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통합 가능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김진애 후보께서도 언급을 좀 하셨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가 또 통합 논의를 제안을 하셨죠 네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탄생 이후로 총선을 치렀고 그 직후부터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통합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는 단 한 번도 통합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성의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든 적도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같은 상황이고요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고 저희가 지금 후보 공천을 했고 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단일화 논의는 저희 당원들께서 80% 이상 여론조사 결과 열망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후보도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서 서울시민 앞에 당당하게 쓰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반드시 단일화 논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진행될 것입니다 단일화 논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될까요? 아직은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를 못한 것 같고요 그쪽은 이제 경선 절차에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 좀 정리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우리 김진애 후보께서는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 보궐선거로 당선되셨을 때 그때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 모델이 있다 그걸 좀 참고해서 일정과 방식을 좀 제안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통합 합당 논의가 있고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좀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진전되거나 오간 얘기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분들을 제가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장에서 뵈면 그냥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 언제 합치는 겁니까?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당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명명을 하실 정도인데 세상의 흐름은 순리대로 풀려갈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주교육 지장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본인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충격받았어요? 앞으로 생각보다 좀 표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봉주 의원이 지금 과거의 어떤 기운을 회복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감옥도 갔다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판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의 마음 속에 각인돼 있는 정봉주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분이 또 깊이는 좀 없지만 나쁜 사람 아닌데 좋은 분이신데 깊이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 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집념, 노력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하루 동안 뭐 했어요? 네, 오늘 취재원들 좀 만나고요 또 오후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선고가 있어서 그 내용도 정리한다고 바빴습니다 저녁에 이제 술자리 못하잖아요 좀 자제가 되죠, 9시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럼 9시까지 빨리 술 먹고 헤어집니까? 네, 근데 요새는 예전처럼 취재원들이랑 그렇게 길게 술을 먹거나 헤비하게 먹진 않아서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진짜 밥 먹고 또 착수를 옮기고 그리고 술이 취해야 또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좀 노땅 아저씨들이 많았거든요 예전 방식이긴 했죠 주진우 기자, 진행자도 과거에 술 안 먹고 취재하기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술을 안 먹고 가지고 콜라 드셨죠 네, 그래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자, 첫 번째 준비한 뉴스로 가볼까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에 안 되는 것 같고 말에 안 되는 명백한 불법사안인데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요 네, SBS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18대 의원 전체에 대해서 사적 정보가 담긴 개별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SBS는 국정원 말고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문건 작성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모든 국가기관 검찰에 있는, 경찰에 있는, 국세청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 있는 정보를 다 모아서 다 모아서 사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까지 다 사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도 그런 의심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전원 299명 모두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정보이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권재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당시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권재진 당시 수석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재임을 했고요 또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장관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었고요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치부가 담긴 내밀한 정보까지 들어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 탈세 여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사찰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법조, 언론,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다해서 천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제 사찰 문건도 나왔어요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저는 국정원에서 막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바로 잘리고 막 그랬어요 남았을 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아군, 적군이 없네요 아군에서도 말을 안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사찰하고 막 그랬어요 정두원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이 형하고 약간 갈등을 빚자마자 이 정두원 전 의원 그리고 부인 주변을 이렇게 사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전에 나왔어요 네,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이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정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관련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있다는 거예요? 네, 있다 없다 여부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일부 정치인 등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공한 바가 있는데 국회의원 전체가 신상자료를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취재해가지고 확인했어요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서 공개를, 정보 공개를 할 수도 있다 국회가 원하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요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회 정보위원의 제적위원 3분의 2가 의결을 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 위에 공개하는, 그러니까 보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12명 중에 8명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에서는 우리는 과거하고 지금 확실하게 단절하겠다 국회에서 원한다면 우린 공개하겠다, 우리 잘못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N, PN 캐론님입니다 캐론님께서 국회의원들이 원할까요? 그렇죠, 거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했을 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정원의 사찰 문제, 2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중정, 안기부 이렇게 바꿔왔던 것들도 다 흑역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찰하다 걸려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보통은 다 그랬었고요 아니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좀 꼽아보자면 2017년 9월에 국정원이 적배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위원회 꾸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국정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명박 정부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발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다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 사건과는 또 별건으로 이 사건 유죄가 나와서 2심까지 유죄가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징역 7년형 선고받았다라고 하고요 네, 또 다른 혐의도 많았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그 사건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전해주기도 했죠 네, 게다가 또 안가를 꾸미는데 썼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특활비를 다양하게 써가지고는 문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특활비를 직접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7702님께서 세금으로 별 쓸데없는 짓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 문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제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권력기관 다시, 다시 법을 어기고 민간인들, 그리고 국민을 사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문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인 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옛날에 사찰하거나 옛날에 잘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에서 시켰어요 대단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댓글 달던 김아영 씨 아직도 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그게 조직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문제제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들이죠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공무원들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찌 하는지 박지원의 국정원 어찌 개혁으로 나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이 내용도 다 밝히고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6일부터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인데요 먼저 맞을 백신으로는 아마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높아 보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보건소 등 접종 기간으로 백신이 배송이 되고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행 연수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26일부터 착착착착 잘 접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공급 계약을 맺어서 1천만 병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만들어서 바로 온답니다 네 메이드 인 안동입니까? 네 물론 외국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요 네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장점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과 유통에 있어서 화이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데요 이것은 냉장 그러니까 상온까지는 아니고 2도에서 8도까지 보관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초저온 그러니까 영하 60도에서 80도에서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다르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 특별히 65세 이상에서 조금 검증을 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5일에 식약처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촉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효과를 입증할 임상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관련해서 정우경 청장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없다는 건 확정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만일 연령 제한을 둘지 안 둘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두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고령자 집단 거주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입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고령층이 접종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제한이 있으면 다른 백신 접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역당국의 지시대로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정우경 청장 얘기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껏 문제없이 잘 헤쳐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첫 접종은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의료진들이 먼저 받겠죠 1928님께서 어느 백신이 먼저 오든 빠른 접종으로 국민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거예요 조금은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백신 중에 러시아 백신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관심도가 높습니다 네 갑자기 관심도가 올라간 건데요 지금까지 러시아 백신을 쳐다보는 전 세계 시선은 사실 반신반이었습니다 안 믿어졌죠 네 왜냐하면 또 푸틴 대통령이 좀 빠르게 승인을 한 것도 있었거든요 3차 임상실험을 아예 안 했다는 거 그때는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 새로 나온 의학 논문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렌시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논문이 나오면서 대접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3차 임상실험을 안 하고 그냥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일단 맞았는데 거기서 효과가 아주 좋았다면서요 네 게다가 임상 3상 보고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스푸트니크V의 면역 효과가 91%가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심각한 부작용도 없다고 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독일까지요? 네 아무래도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승인을 받은 인정된 약이라면 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거기에 러시아 백신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정경청장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백신을 후보에 두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약 등 부분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백신도 우리가 들여올 수 있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열어두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러시아 백신도 괜찮다 이렇게 열려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러시아 백신의 몸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러시아 백신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백신을 또 쏘아올리게 될 줄이야 참 아무튼 잘했어요 마지막 뉴스로 어떤 뉴스를 만나볼까요?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의 판단이었는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대등 재판부여서 다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김선희 판사가 바뀌긴 했으나 어떤 재판부인지 제가 잘 알죠 그런데요 네 그에다가 함께 재판을 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있는데 이 인사 또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요 혐의는 이렇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이야기한 인물들을 임명되게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개입했던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번에 재판부가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옛 정권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 임무를 새 정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역대 정권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이 내용을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한 거죠 네 물론 김은정 전 장관이 그러한 취지의 방어를 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를 타파해야 할 불법 관행이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력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뉘이 치지 않는다고 구속해버렸어요 일종의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실은 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불구속 재판으로 계속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에 구속영장 청구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4월부터 쭉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들의 수사와 재판 결과가 두 건이나 있어서 꽤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났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은 기각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덧붙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할 때 그때 굉장히 검찰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너무 좀 정치적이다 편향적인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검사들이 오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재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인정이 좀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인정해서 부속됐습니다 기자들의 수사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전에 또 뵙죠? 설날에 뵐 것 같습니다 설은 김은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지금도 막히나 걱정입니다 임초희님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로 대부분의 상습 정체 구간에 차가 많은데요 여기에 돌발 상황 여파가 겹쳐진 곳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낮시간에 신탄진에서 난 화물차 사고를 갓길에서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고 여파 풀리고 있습니다만 남청주부터 6km 구간 정체고요 미리 남청주 나들목에서 오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전으로는 한남에서 양재, 신갈부근부터 수원까지 차가 많고요 입장 부근부터 고장난 차가 있었던 북천안 쪽으로는 6km 구간 정체입니다 남북권에서는 금호분기점과 동대구, 구서에서 정체 세펴지고 있고요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일산 쪽으로는 성남부근, 송파부근에서 서하남, 다시 광암터널 부근부터 토평까지 정체고요 좀 더 가서 태계원에서 사폐산 터널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일산과 장수 사이 20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 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지내셔야 됩니다 청년이 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준비한 소식은 대기업 경영진들이 요즘 MZ세대 때문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MZ세대 MZ세대 요새 신문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밀레니얼하고 Z세대를 합친 얘기인데요 주로 1980년생부터 2000년생 그 사이까지를 보통 뜻합니다 1982에서 2000년생? 네 지금 그러면 20, 30대인가요? 약간 20대부터 40대 좀 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땠다고? 최근에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대기업 성과금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지금 뭐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대기업 직원의 성과급이 문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나서서 많이 달라는 것보다는 투명한 산정기준을 공개를 주장한 게 맞아요 이거 좀 특이해요 옛날에는 성과급 나오면 와 그거 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거 좀 밝혀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조금 주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특히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MZ세대와의 소통 문제에서 이런 일들이 비롯된 것으로 보고 최태원 SK 회장 뜨끔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룹 총수와 최고 경영장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재계 성과급 논란이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처음 문제제기를 한 직원은 4년차 직원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서 또 많은 직원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SK였어요? 네 그 성과급 지급뿐만 아니라 사업 재편 과정에서도 사내 소통이 점점 더 중시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평생 직장이나 임원 승진 등을 목표로 삼지 않고 원칙과 공정 이런 걸 중시하기에 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표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투명 공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인터넷 여론 뜨겁습니다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도 있긴 했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영업이익이 만약에 적자이면 본인들이 성과급 받은 거를 또 뱉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로자가 경쟁사를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다 뭐 이거는 그리고 다른 세상 얘기다 결국 하청들을 쪼아서 그걸로 상여금 주는 거 아니냐 이게 권리만 찾는 MZ세대의 민낯이다 그러면서 과연 저런 주장할 정도로 본인의 성과에 자신이 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응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 중 하나가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임원들 성과급이랑 임원 승진은 늘었는데 직원들은 그거에 부합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면 본인들만 갖고 직원들에게 나눠줄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돈을 벌었으면 제대로 분배를 하고 인력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군요 젊은이들이 요새 클럽하우스에 폭 빠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클럽하우스가 뭐예요? 이게 그 어플 새로 나온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그 어플인데 이게 아이폰만 가능해서 이게 또 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NS인데 참 옛날에 블로그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로 가기 싫었어 근데 어찌어찌 다 블로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블로그로 갔어 블로그로 갔더니 조금 있다가 트위터라는 게 생겼어요 다 가는데 저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갔어요 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100만 모았어요 모았더니 조금 있다가는 페이스북이 생겼네요 페이스북이 생기더니 조금 있다가 유튜브 생기고 틱톡 나오고 이제 클럽하우스까지 나왔어요 아 난 참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버거워요 자 그런데요 지금 클럽하우스가 네 이게 클럽하우스가 아마 뭔지 모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오디오 SNS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스타트업 대표나 연예인, 작가, 유튜버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떠오르고 있는데 마크 조커버그하고 엘란 머스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확 떴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주제를 가진 그런 가상의 룸에 모인 사람들이 실제 음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셀럽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또 알려지면서 나도 그럼 가입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방을 만들어서 그냥 토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럼 클럽하우스에서 뭘 하나 만들어서 주진우 라이브 활성화 방안 주진우 라이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까 그래서 여기 있는 청취자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런데 그 얘기들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져버립니까? 그때 안 들으면 사라집니까? 네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녹음할 수 있다든지 실제로 연예인들이랑 좀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한 부담감도 솔직하게 토로했다고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특히나 되게 핫해지고 있는데 직접 들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또 초대장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폰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당근마켓에서 초대장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폰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 인터넷 여론 반응 뜨겁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판적인 반응이 이게 뭐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뭐 발상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에는 이루다처럼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그리고 뭐 저명한 인사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된다 뭐 대화의 진지성이 별로 없었다 뭐 그리고 초대 받아서 가입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결국엔 자기 신분 자랑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초대받고 막 그러니까 파티에 그리고 약간 사적인 모임에 초대받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써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 비난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실명제고 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런 게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범죄 모의하기는 어렵고 또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또 부합해서 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더 관심이 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또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서는 블라인드 조회수 그러니까 조회수 1등을 한 게 클럽하우스 후기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어떤 네티즌이 쫙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 잘 해놨고 뭐 여기서 또 얼마나 갈까 이 플랫폼이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좀 여기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있긴 했는데 뭐 폐쇄성과 확장성 면에서 과연 이게 좀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여기서 또 듣다 보면은 나름 재미도 있고 요즘은 무슨 직종을 해도 유튜브나 SNS가 필수더라 그래서 세상에 변화가 안 맞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흥미가 생긴다 이런 반응이 좀 나뉘었습니다 강연도 또 할 것 같고요 토론도 할 것 같고 이런 모임도 여기서 또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는 한참 동안 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즘 2030 청년들이 점에 빠져 있어요? 비대면 점집이 좀 요즘 이슈라고 합니다 얼굴에 찍는 점 말고 비대면 점집이요? 어떻게? 이게 뭐 사주 타로 이런 건데 요즘 매달 유튜브에서 타로 카드로 보는 월별 운세와 무속인들이 풀어주는 띠별 운세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요? 네 아무래도 좋은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나쁜 말을 들으면 조심하게 돼서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감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속에 기대는 심리가 있다고 그런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업난이 특히나 심해지고 시험도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그 점쟁이들이 지금 영업 못하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올라온 비대면으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아무튼 용하다는 점집 어디 있어요? 어디? 뭐 이게 제가 채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뭐 유튜브 채널로만 보더라도 타로 관련 국내 채널이 659개나 되고 점집 관련 국내 채널은 468개나 돼서 거의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그게 또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이게 한 번 노출이 되면 비슷한 게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건강한 모습은 아닌데요 실제로 그래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심만 쌓이게 되는 걸 왜 굳이 저렇게 또 돈까지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 소양과 자기 주관 문제 해결 능력이 스스로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길러지는 건데 너무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1928님이 청년 세대의 불안 그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주면서 참 미안하네요 레몬 예스님은 클럽하우스요 골프 클럽하우스밖에 모르는 노당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 거예요 초대장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좀 천천히 가자고요 우리 같은 조금 유의자님께서 저도 청년인들 다 처음 들어요 얘기하는데 청년들한테 이게 좀 핫하대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아셔야 돼요 인터넷 전집은 안 가도 됩니다 4222님께서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모두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모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고 자 황희두씨 설날 잘 보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돈 줘야 되는데 요즘 많이 유튜버 황희두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코로나서 목숨 건진 미국 여성 돌아온 건 15억 원 청구서였다 중앙위보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다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있다가 한 달 동안 치료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15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직장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는 확 줄어서 5천만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참 미국 코로나 방역에 좀 신경 쓰셔야겠어요 미국 복지에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저 하버드대 교수 전공도 아닌데 쓸데없는 논문 쓸 시간에 좀 복지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일본 스가 화나게 했던 NHK 앵커 결국 방송에서 하차 서울신문기사입니다 NHK 저녁 9시 뉴스 진행자 앵커가 스가 총리한테 조금 거칠지도 않아요 약간 불편한 질문을 했나 봐요 총리의 설명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NHK 보도국 정치부장한테 내각 대변인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총리가 크게 화났다면서 항의했댑니다 그리고 결국 진행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 언론 자유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세요 괜히 한국 트집 잡지 말고요 단순 사고일까 NHK CNN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방송 중에 송출 중단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자 일본 NHK 월드 방송이 저기 코로나19 리월량 중국 의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코로나를 세계에 알렸던 그 리월량 의사의 사망 일주기 관련 보도를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방송이 송출이 중단됩니다 CNN 방송도 우한 얘기를 전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송출하다가 갑자기 방송사고로 그냥 끊어졌어요 우한 특집이 끝나자마자 다른 뉴스로 넘어가자마자 화면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좀 신경 써 주세요 괜히 김치 가지고 트집 잡지 말고요 김치 줘도 먹지도 않으면서 그래 209m 남기고 우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JTBC 기사입니다 부산에 송정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삥 도는 순환도로가 있는데요 도로가 삥 돌다가 200m를 남겨놓고 도로가 갑자기 끊깁니다 순환이 안 돼요 순환도로인데 그런데 도로가 끊긴 땅의 주인을 확인해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은 다음 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규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좀 국가 국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국가 좀 국민 좀 신경 써 주세요 자기 재산 불리는 것만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서울시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드디어 서울시에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귀가 쫑긋한 분들 많죠 반려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돼서 의심 증상을 보이면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좀 의심 증상이 없는데 내 강아지는 내 고양이는 좀 검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해 준다고 합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모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돼요 14일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려동물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면 코로나 걸려도 금방 낫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도 내렸어요 일상생활에서 개를 산책시킬 때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끼리 가서 산책하다가 냄새 맡아보고 그러고 안 돼요 2m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코로나 시대에는요 한편 지난 1월 21일 진주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한 고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첫 반려 고양이가 코로나에 감염됐었는데요 현재는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어미와 새끼 두 마리는 감염되지 않고요 지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염되었던 고양이는 14일이 지나서 지난 3일에 격리 해제됐다고 추가 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개 고양이 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 2m 거리 두기 냄새 맡기 킁킁 그거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제57회 한국보도사진전 대상 유리병 넘어 상봉하는 모자 뉴스 이스 기사인데요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보도사진전 합니다 보도사진전 하는데 대상 수상작이 뉴스원 김기태 기자의 유리병 넘어 상봉하는 모자를 선정했습니다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주 라이브 유튜브 창에서도 띄워줄 예정인데요 유리벽을 두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요양병원에 계신데 만나지도 못하고 유리벽 넘어서 손을 두고 이렇게 엄마를 만나는 늙은 아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엄마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예쁜 아들이 저기 서 있는데 손도 못 잡아보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그렇습니다 설인데 병원에 계시면 찾아볼 수도 없다면서요 빨리 코로나가 가야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도 찾아보고 할머니도 찾아보고 손자도 안아보고 그럴 텐데 참 이번 설만 잘 보내면 코로나를 멀리 보내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와 로드 스튜어트가 불렀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m 지구를 위한 새로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에 청춘을 걸었다는 젊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 관리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어시스 대표이사 원종화라고 합니다 해안 쓰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쓰레기 관리 처리 솔루션을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 환경 문제를 다룬다더니 하천이요?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거예요 해양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오염원 중에 가장 큰 것이 하천이거든요 하천을 통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가는데 하천에 이렇게 감사합니다.